골랐어? 한...두 개 오케이 두 개 가지? 바로 두 개? 바로 구해 자 카드 내고 자 이제 바로 또 나옵니다 여기에 제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나왔다 이제 자 바로 뜯자 새 뜯어봐 찍어줄게 세벌 나와라 여기 좀 보이자 하더라 마지막 찬스인데 마지막 찬스에요? 빨리 뜯어봐 애나비 미끄네 캡터키 안먹는거 나 안먹을까 하하하하 아 좋은거 잘난거 알고있어요 안먹는거 도그 일정 여행 ё우드 에이